1. 된 건가? 아 더워 여러분 늦어서 미안해요 조금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자야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너무 썰렁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 음악을 좀 틀어놨는데 여러분 안녕 덥다 제가 시간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좀 예쁘게 하고 라이브를 해주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그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라이브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기 사실 아래 보면 저의 엄마 아빠가 어머 엄청 여기까지 꽃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꽃이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좀 더 있는데 시간 안에 다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고 다 너무 잘 받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꽃이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제 가족들은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 시간에 다 넣었다고 우리가 라이브를 시작했다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스크린에 다 넣지 못했다고 하지만 제 꽃이 다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음악이 너무 분위기가 있나요? 이 음악이 너무 분위기가 있나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너무 좀 너무 처지면 안 되는데 그치 그냥 너무 정신없는 라이브는 밤이기도 하니까 안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제 생일에 맞춰서 또 설! 설이잖아요 이 음악이 너무 많이 받았다고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근데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제 어 블링크들이 어 보내준 선물들 그런 거 다 이렇게 뜯어보고 하느라 엄청 가족들이 다 고생했다고 이 노래 저희 친언니가 핸드폰을 했습니다 I love you See you tomorrow Thank you 친언니가 생일 축하한다고 방금 가족들이 이제 자야되나 봐요 이 노래를 제가 1년 전에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어 오랜만에 들려요 여기 있어가지고 일단 틀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그 스피커 선물 받은 게 또 있어가지고 스피커랑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저 마음이 또 급하고 또 기계는 잘 못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해 준 걸로 스피커를 틀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지금 그냥 아이패드로 탈켜놨습니다 두 여기 장난 아니죠 여기 원래 그냥 애기 애기 라바 후우 진짜 애기 라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족들이 저 몰라 양 이리 와봐 태와보 판을 종 hope 이리 와봐 소희 창 눈 perk 오케이 아 쫒쫒 네 됐습니다 자 가서 놀아 어허 안 돼 안 돼 아무튼 저 이렇게 라이브를 댓글 읽어줘야 네 댓글 읽을게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생일 너무 많이 축하받은 것 같아서 벌써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껏 물 마시네 여러분이 선물해준 것 중에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볼까 저희랑 라이브를 진짜 처음 해보기도 해 아 1월 라이브 처음은 아니지요 이렇게 좀 뭔가 오피셜한 아무튼 오피셜한 느낌이 나는 라이브는 또 처음인지라 처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랜만 이어서 어 뭐를 좀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막 도망가는 느낌이 안 나게 도망가는 건 정말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볼까 했는데 분명 실패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펭크야 펭크야 펭크 뭐해 어? 올라올까? 올라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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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북극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를 좀 더 붙여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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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어둡구나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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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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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Y 실수해 보니 실수해 보니 일어의 슬픈 일어의 슬픈 그냥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혼자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좀 급하게 하나로 여기까지 우와 엄청 귀여운 게 맞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오케이 책이 있어요 메시지 번내셜 메시지 번내셜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놓은 거 감사드려요 이렇게 해볼까요?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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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때 저는 뭔가 좀 너무 썰렁할까 해서 하긴 했는데 우와 그림자들이 되게 예쁘네요 뭔가 여러분 저의 집이 항상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꾸민 거예요 오늘 이걸 이렇게 해서 어? 큰일 났고 내가 땡겨지네 완벽한 라이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잘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스? 오케이 이제 오케이 저는 정말 좋은 라이브를 보내셨는데 정말 좋은 라이브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제 행키 괜찮아? 심심하지? 미안해 이게 설이니까 면접 있잖아요 다들 집에 가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런 분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설 보내고 계시겠죠?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댓글을 크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를 써주시면 제가 크게 읽어줄게요 누나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한국어로 일단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뭐라고? 로제 단추 위까지 잠그어요 로제는 자기가 지킨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욕심이 다했네요 됐나요? 괜찮으신가요? 마치 베러 오케이 이거는 이게 예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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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 paper counts, 1, 2, 3, 4, 5, 6, 7, 8 1번 켜 1, 2, 3, 4, 5,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음악이 너무 터지나? 그래서 나도 너무 터지는 것 같은데 이거 카메라를 좀 더 뒤에 놔서 만드는 것도 보여주세요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바닥이 안 부르잖아요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일단은 뭐가 뭐야?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음악 이게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좀 줄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얼굴 안 보이죠?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1 1 여기 있네 찾았어요 이제 드디어 1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점은 밖으로 접는 선 안으로 접는 선은 딱딱딱딱 밖으로 접는 선은 딱딱딱딱 딱딱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를 내가 맞출 수 있겠죠? 여기 브루즈 브루즈 너의 솔로는 뭐죠? 아직 아직 만들어졌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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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이게 뭐 댓글 읽는 창이 따로 있어야겠다 아니면 이걸로 이거 브이앱이 없나 이거라고? 노래 제목이 뭘까요? 그렇게 큰 스포를 제가 인스타 스토리 틴트 호스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그거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제 가방 어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노래 지금 노래 제목이 뭐냐고요? 미안해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솔직히 진짜 이 노래는 차일 지시 캠 리노의 stills like summer 입니다 어 좀 덥네요 오케이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 이 램프는 제가 어디 가게 가구가게 놀러 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다 바로 샀습니다 이거 하나 사서 그 테디오빠게도 선물드렸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스튜디오에 딱 두고 쓰시라고 제가 사.. 사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삑삑 소리나는데 안 굳힌 거 아니에요 이거 의자 소리에요 알겠죠? 좀 민망하니까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헷갈려 안으로랑 밖으로가 뭔 뜻이야 어? 어? 방금 저 소리 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 번호가 있네 사자가 이렇게 백 뭐라고? 백 백 구사십구 사자 사자 요기는 숫자가 없고 이게 일 번 맞아? 머리 헤드 근데 이거 좀 비슷하게 안생겼는데 음 다 번호가 다르잖아 보면 얘가 일인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저 하나도 못했어요 아직 큰일났다 뭐 만드는.. 저 이거 복구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만들면은 아침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7시 정도? 머리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머리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게 왜 나만.. 이거는 안 닮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쟤가 머리 맞는데 뭐죠? 와우 진짜 헷갈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내가 봤던 여러분 뭐죠? 여러분? 흥끼 치지마 포켓 누가 무슨 소리 나냐 잠시만요 어흐 좋습니다. 스페인어? 저 스페인어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스페인어 공부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저 진짜로 느낀 건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떤 피스인지 저한테 말을 안 해줘서 진짜로 어떤 피스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여기 안 서 있는 걸까? 나만 이게 헷갈리는 건가? 엄마가 문자가 쏘리.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 지금 하나도 못 쳤어요. 이게 분명히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왜 1번부터 시작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매우 매우 머리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아니 이거 아직.. 아니.. 아니.. 제가 매뉴얼을 잘못 입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닌데 이 전 페이지부터가 시작인 줄 알고 이 전 페이지부터 보고 있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 그래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일단 접는 걸로. 다행히utral지. 아, 헹기! 넌. 아, 헹기. 헹기. 엠마가..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안 하냐? 헹기. just take it. 그냥.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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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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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핸기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무튼 핸크 목소리 엄청 커요 여러분 방금 반의 반을 들어보신 거예요 핸크 목소리가 엄청 커요 진짜 저렇게 애기같이 생긴 제 눈에는 애기 같아서 애기같이 생긴 애한테서 조금 목소리가 나오니까 진짜 너무너무 진짜 놀라워요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 스티커는 스티커가 있네 있는 줄 몰랐어요 있는 줄 몰랐어 짱이다 오케이 이제 빠른 시작을 해볼게요 머리라도 만들고 끝내자비 그렇지 이거 다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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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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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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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300 300 2를 302랑 같이 붙이라는건데 302가 어떻게 reduceduz까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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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아직 유튜브 생각 할 생각 별로 없냐고요 저 아마 아마 왠지 이번에 솔로 나오고 하면 그때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방금 되게 속 시원한 스포였죠? 어땠어요? 속 시원한 스포였죠? 괜찮았죠? 이 댓글들이 되게 버벅 너무 빨리 올라가. 제가 이걸 많이 봤거든요. 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된다는데 언니 한 번 해보세요. 그거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 속는 거. 안초는 안 속습니다. 브이앱 25분 만에 스티커 뜯었대. 저는 혹시 몰라서 안 듣고 있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저도 너무 배고파요. 저 아까부터 너무, 저 아까 이제 잠깐 회사 언니들이랑 미팅까지 했거든요. 저 엄청 늦게 끝나서 언니들도 늦게 집에 가게 됐는데 미팅하느라 저도 밥을 못 먹었다는 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아 근데 첫 끼를 좀 늦게 먹었구나. 괜찮은 걸로. 여러분 제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우리 블링크는 설인데 뭐예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내일 다들 쉬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어줘요. 떡국. 떡국. 떡국 좀 땡긴다 진짜 지금. 다들 집에서 밥 먹어요.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링크는 요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궁금하네요. 어 방금, 방금 낀 거 아니에요. 의자 소리입니다. 캡처 타임 플리즈? 와 그.. 그.. 옛날 이쪽 캡처 타임을? 이렇게 핏핏 머리 한 것 같네. 그렇게 해야 될까. 캡처 타임 잠깐만. 그게 잘 찍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면 후회할 수도 있겠냐. 엄청. 뭐야 이.. 우그라드는 포즈는 거지?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캡처 타임 한 번 해볼게요. 25. 그거 알아요? 한국 나이로만 25이고 저는 사실 24에요. 어때요? 아 이렇게 해서 저 뒤에까지 나와야 되나? 아 이거 너무 낑낑거려 의자가. 사람 민망하게.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맛있다. 205. 이게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205. 이거 너무 낑냐. 이거 너무 낑냐. 숫자를 찾아볼까요? 205. 205. 음.. 못 할 거 같아. 이거 너무 무너. 아 이렇게인가? 이게 머리랑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머리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서 머리처럼 생겼죠? 아! 235. 찾았어요. 오케이. 하나 붙였어. 하나 붙였어. 오케이. 오케이. 234. 오케이. 찾았어. 아유 쉽네. 오케이. 138. 108. 아유. 여러분. 너무 어려워. 조명을 이렇게 켜면 조명이 생기나.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먹방 컨텐츠로 바꿀까? 알겠어. 그러면 한 다섯 개만 더 붙여보고 그다음에 먹방 컨텐츠로 바꿔. 이거 저 옆에다가 케이크를 일부러 두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뭔가 되고 있어. 여러분. 잘 믿어봐요. 잘 좀. 믿어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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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미안해요. 너무 더워. 이렇게 해서. 조심히. 이렇게 입을게요. 괜찮죠? 맥주에 김치 먹어주세요. 진짜? 아이돌 중에 음주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나? 아. 분들 계시나? 아이돌 중에 제가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진짜 그거 괜히 우리 팬들 말 들었다가 나 저기 잡혀가는 거 아니지? 여기 또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내가 술 마시고 있어도 되나? 여기 술 마시고 있어도 되나? 끝날 것 같아. 나. 나 잡혀갈 것 같아. 솔직히. 울고 있어도 우와, 방금 좀 완벽하게 붙인 것 같아. 여러분 나중에 이거 완성시키면 제가 완성된 거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올려줄게요. 잡혀가요 저. 맥주에 김치 여기서 진짜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건 이따가 조금 이따 혼자 퇴근해서 혼자 아니야 아니야. 오늘 일찍 잘 하실게요. 여러분 이거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어 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달래요. 2월 11일 생이시구나.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왠지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게 이게 계속 스티커가 뜯어지니까 다음 거 붙여야 되고 붙여야 되고 붙여야 되는 건 아니겠지. 나 갑자기 이거 이거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아침까지 라이브 못 끄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라이브 제일 길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나 길게 할 수가 있을까. 길게 하게 된다면. 누가 엄청 길게 했을 것 같아. 계속 나오는 머리 한 가닥 넘겨달라 해서 내가 넘겼는데. 이거 또 늦게 올라오나 보다. 이게 지금 1분 35.. 이미 넘겼는데. 아까 넘겼는데. 뭐지? 봐봐.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여기 이거 다 붙여야 돼. 근데 나 아침까지 퇴근 못 할 수도 있어. 일곱 시간이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뭔가.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아 배고파. 이거 하다보면 아침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걸로. 하나만 더 한다. 하나만 더. 이거 누가 보내주셨을까. 이거 누가 보내주셨을까? 귀를 추가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얀마에서 꽃을 받았나요? 네, 아마 받았을 거예요. 미얀마에서 온 거 받았던 거 제가 아까 본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54시간이 54시간? 그렇게 말해요? 최강 기록이라고? 그건 좀 너무 무서운데? 그럼 그냥 틀어놓고 며칠을 그냥 있었던 거야? 잘 때도?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잠은 언제다? 쳐놓고 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특이한데? 이렇게 세모듈 맞추는 것도 재밌다. 여기 안에는 세모듈. 댓글을 보래요. 로제, 넌 댓글을 봅니다. 봅니다, 지금. 힘드면 9만 원. 뭐해?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2, 1, 1. 4, 5, 5, 6, 7, 8, 9, 9, 9, 10, 9, 9, 10, 10, 11, 9, 10, 10, 10. 2, 1, 1. 2, 1, 1. 2, 1, 1. 2, 1이 있어요. 제 생일 2, 1, 1인데. 언니 연호 제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연호 연호 씽 연호 씽 복국공 반달곰을 만들었으면 우리 달곰이한테 선물해줄 수 있었나? 주나주나? 주나주나 주나주나 안녕 안녕 오케이 귀 귀여워 헹크 같아 우리 헹키 귀 하나까지만 만들자 헹키 같아 우리 헹크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 귀까지 하고 저거 뭐 먹을 거예요 알겠죠? 저 너무 배고파요 지금 그리고 이 플랫리스트는 그냥 랜덤한 노래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저 노래를 그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노래들이긴 한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봐봐 너무 열심히 만들고 있나? 관심 좀 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관심 좀 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봐봐 뭔가 머스크 이렇게 머스크 이렇게 머스크 이렇게 머스크 이렇게 머스크 이렇게 scientist writer 꾸꾸 꾸꾸 얼굴 이거 다 만들려면 갑자기 다 만들었는데 하! 들었다 했는데 내 생이 끝났어. 진짜 웃기겠다 그치?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았어요. 펜이 잘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블링크가 방금. 와 풋풋하다. 이건 뭐야? 가슴이랑 꼬리? 그럼 꼬리를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에 붙일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지금 자식으로 만들어볼까? 쿠마! 쿠마 닮았대요. 맞는 것 같아요. 쿠마 닮기도 한 것 같아요. 핸크? 핸크 닮은 거야? 쿠마 닮은 거야? 이거까지만 붙여볼게요 여러분. 쿠마 닮은 거야. 아까 리사한테 영상통화 왔었는데. 언니 이미 봤어요. 다들 연락도 와주고. 아! 아까 봤다. 제니 언니 문자한테 문자에 아까 답한다고 했는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급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진짜 미안해요.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뭘 물어봤는데. 내가 가면 안 될까? 이거 어떡해? 이거 뭐야? 이게 가슴이라는데. 가슴을 어떻게 하는 거지? 오케이. 아! 오케이. 4. 그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4 하면은. 일단은 280이 있나? 됐어. 238. 238 찾았습니다. 예. 예. 238 찾았습니다. 아이고야. 붙였고요. 238 붙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붙이려면 다른 것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큰일 났다. 괜히 만들었어요. 괜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만들었어. 얘는 그냥 여기서 갑자기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스티커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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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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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휴식. 제가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놓고. 이제 케이크 먹재. 먹방하자. 오케이. 많이 기다렸구나. 우리 블링크. 재미없었구나.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이거 실내에서 니트 입으면 되게 덥구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예요. 너무 예쁜데? 아 잠깐만. 정신이 나가 있네. 헉. 너무 예쁘다 이거. 어머. 여러분. 이 케이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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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뻐요. 진짜 꽃같이 생겼어요. 우와. 이걸 어떻게 먹어? 어머. 꽃도 먹는 거예요? 진짜 꽃이 아니에요. 진짜 꽃이 아니에요. 이걸 다 그걸로 만든 거예요. 너무 섬세한데? 거짓말.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먹지? 5분 뒤.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 크림으로 얹은 거예요. 제 말을. 딱. 갈아들어주네요. 여기. 여기 다 떨어졌는데. 이거 떼니까. 막 엄청 달진 않아. 그래서 더 맛있어. 어머. 먹을 수 있는 거겠지? 맛있는데요? 무슨 케이크가 엄청 맛있거든요. 어머. 어머. 이거 알고. 却. 제가요. months po形 problemas 맞죠? ㅎㅎㅎㅎ 월요일에 생일밤을 하잖아요. 오늘은 해봅시다. 갑자기 내 진짜 하면 어떡해요. 그럼 진짜 이슈 되겠다, 그치? 먹어볼까? 이렇게 해야되나? 된 것 같아, 좀. 댓글을 이걸로 보고 싶은데. 아직 다른 날 안 받고 있어. 다운이 안 받아주고 있어. 이렇게. 다운이 안 받아주고 있어. 이게 배경이라 진짜 잘 맞네요. 여러분 저 진짜 이 라이브 너무 재미없게 하고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떡 케이크인가? 떡 케이크? 떡 케이크이면 난 더 좋은데? 떡 케이크인 것 같아.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떡 케이크였어. 저 떡 케이크 처음 먹어봐요. 떡 케이크 처음 먹어봐요. 오마이갓. 떡 케이크. 떡 케이크였어. 맛있어. 근데 너무 이뻐서 이 부분을 못 먹겠는데? 보여주실까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 이 앞부분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저 진짜. 사실 저 생크림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떡 케이크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좋은. 좋은 우연이 다 있나? 다 있나? 다 있을 수가. 네. 케이크 위에 꽃 장식 너무 이쁜데 저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한 3, 4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생크림 이거 먹었는데 그렇게 평소에 생크림 케이크 먹으면 생크림이 진짜 달거든요? 근데 별로 안 달았어요. 그래서 어? 느낌이 좀. 그냥 일반 케이크 같지는 않은 대로 생각을 했는데 떡 케이크였던 거예요. 맛있다. 아까 리사가 영상통화와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어요. 충분히 이걸 생각했는데 먹고 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추천해요.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 라이브가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라이브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랑 그냥 좀 릴렉스한 라이브를 처음으로 해보고 싶어서 낀 거여서 재미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참 재미없다 싶어도 그냥 그냥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그런 라이브거든요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냥 이런 라이브가 아니라 제 생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 축하해 주셨으니까 그냥 좀 켜놓고 좀 여유를 갖고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켠 거니까 그런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출 수가 없어요 그냥 틀어주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좀 말이 좀 세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머 네 되겠죠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냥 좀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항상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오래 틀어봐봤자 별로 좋을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 이제 반오십이잖아요 여러분 저 그 말 되게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어요 반오십이라는 말 what's inside of the cake it's actually not the normal cake we usually have it's rice cake like literally rice cake it's not like it's not that it has rice in it but it's rice cake cake but I guess we don't have to say the cake twice because it's just rice cake it's a rice cake actually really good 우리 이 떡 맛이 살짝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떡 맛이랑 좀 비슷하다 무지개 떡 무지개 떡 무지개 떡 진짜 좋아했는데 뭐 시켜먹고 싶다 저 일단 이거 끝나고 뭐 시켜먹을까요 여러분 제 생일이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시켜먹을까요? 뭐 시켜먹을까요? 자 랩 랩 너무 더러워 보이네 지수랑 헬륨가스 먹자 헬륨가스 있나? 여기 헬륨가스가 없어요 여러분 약간의 스페인어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스페인어 1도 몰라요 그냥 배워보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알아와서 와볼게요 쿠키도 있네 와 이 쿠키 맛있어 보인다 카라멜 느낌인가? 초콜릿 느낌 초콜릿! 초콜릿 쿠키 맛있어요 저는 혹시 어렸을 때 호주에서 생활했을 때도 한국어 쓰셨나요?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First Language가 영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First Language는 한국어였네요 전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 집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집에서? 좀 애매하네요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랑 아빠가 있었어요 언니도 있었고요 근데 다 한국어를 했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학교에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언니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집에서는 한국어를 하죠 그래서 한국어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먼저 한국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간 거죠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어 저기 이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막 엄마가 막 그래서 엄마가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영어를 잘하지 했는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막 연기를 했던 거예요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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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막 아무런 말도 안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걔네가 이렇게 말할 때 영어를 막 혀 굴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똑같이 가서 가서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서 엄청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냥 저만의 언어를 그냥 그렇게 샤샤!! 어! 샤!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어만 알고 있다가 영어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운 건데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먼저 썼어요 대신 한국어를 공부를 한국어를 공부해본 적은 없고 말로 배운 편이죠 그래서 열심히 글도 하나하나 문법 고쳐가면서 이렇게 스펠링도 스펠링이라고 하나? 그런 거 맞춤법 또 고쳐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여보세요? 어머나 멈췄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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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어를 엄청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외국에 사는 한국인인데 비슷하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한국어가 아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양쪽 다 너무 편합니다 아무튼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는 한국어 한편 좀 더 편하게 한편 한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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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생일 브이라이브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지금도 렉 걸려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반호식 시작이 이었습니다 졸린가봐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는데요 뭔가 생일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많이 안들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생일 같고 너무너무 축하도 많이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이어트는 안하고요 여러분 노력한다면 잘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모두가 체형이 다르다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입니다 저 진짜 말을 너무 못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 북극곰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만드는 걸 시청하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생크림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떡 케이크였던 케이크를 3분의 1 아니 5분의 1 먹는 걸 시청하셨고요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뭐 하시나요? 다들 다들 집에서 바쁘시나요? 정말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 50이 됐습니다 I'm half fifty guys 네 스물다섯 살 우지였습니다 스물다섯 살 우지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되시고요 꼭 모두모두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빨리빨리 만냅시다 보통 라이브하면 좀 재밌는 거 뭐 해요 혹시? 뭐 저에게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룸투어? 안 돼요 저기 밖이 진짜 정말 심각하게 정말 심각한 상태여서 제가 룸투어는 지금 못 해댑니다 죄송합니다 요리요 요리요? 요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해요 제가 재료를 안 바꿨어요 여러분 그림 그리기? 지금 펜이랑 이런 게 다 어딨지?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해주셔서 좀 자신감이 노래 노래 불러주기 그건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열일 중이라 드라마 볼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첫 알바 뭐 했었어요? 저 사실 알바를 못 해봤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소원이 알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방송 없어요 알바 알바 해보는 방송 저 진짜 저 항상 그 카페에 카페에 하고 싶었어요 카페에 알바 해보고 싶었어요 왜 외국에서는 카페 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하이 무리와 앙 오자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근데 그게 항상 좀 뭔가 되게 예쁜 언니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보는 게 쉽습니다 정말 알바를 못 해봤어요 연습생활 해봤어요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싶은데 게임하는 거야? 저 게임을 잘 못하는데 아니다 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잘해요 저 루미큐브 우리 가족들이랑 했는데 제가 3번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느낌을 잘하는 느낌을 솔로 스포 에이 그건 나중에 해줄게요 솔로 스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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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돼 또 뭐 또 뭐 있죠 입 막고 말하기 입을 이렇게 막고 이게 이거 아니고 이렇게 막고 안녕하세요 잘 못하네 오랜만에니까 잘 못하네 오랜만에인가 잘 못하네 잘 못하네 잘 못하네 잘 못하네 잘 못하네 지금 연습을 해야겠네요. 제 개인기. 초심을 잃었어. 맞아. 초심. 어디 가세요? 저도 최악입니다. 어디 가세요? 실망이야. 어디 가세요? 저도 최악입니다. 저는 지금 최악 5살이 됐어요. 좀 잘 됐죠? 방금. 저는 지금 최악 5살이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아니지. 축하하셔서 괜찮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도 최악이에요. 어. 저는 멘트예요. 저는 지금 최악 5살이 됐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좀 무서웠어. 방금. 제가 봐도 좀 무서웠어요. 방금. 초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열심히 했죠. 방금. 알았으니까 그만하래요. 오마이갓. 신기하다잖아요. 그만하라뇨. 여러분. 뒤에 귀신 없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귀신을 처음 보는다면.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 지금 장난치게 있었는데. 뭔 소리 났어요. 뭐 떨어지는 소리. 눈물 핀 도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깜짝이야. 아니겠죠. 뭐 그냥 떨어진 거겠죠. 어머나. 어머나. 너무 무서워. 아무튼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귀신이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좀 무서워해요. 귀신보단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뭐 더 없나요? 뭐 더 없나요? 어머. 영준아 잘 자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당장. 주무셔야 합니다. 제 라이브는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튼. 영준아. 영준 씨 퇴장. 저희 블랙 레이블에 있는 그. 엔진이 오빠. 엔진 오빠 있는데. 네. 남자인데 무슨 머리 할까요? 너무 고민이에요. 추천해주세요. 좀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덮고 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좀. 메시하게 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좀 기르고. 뱅 하고 이렇게 조금 메시하게.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해요? 저 지금 브이라이브 중입니다. 여러분. 본주나? 그게 성함 맞으시죠? 제가 처음 보는 성함이라. 어머 어머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요? 지루하시지 않을까요? 또 어떤 방송을 주로 해요 사람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퍼스널 칼라 심리 테스트 해봤어요. 어? 그거 했어요. 저. 저 근데 되게 뭔가 성격이 좀 그렇게. 좋긴 한 것 같진 않은데. 저거 나왔어요. 무슨. 무슨 색이었지? 저 다은이 아니에요. 저 다은이에요. 다은. 다은. 다은이로 나왔습니다. 음. 음.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보시는 게 신기하네요. 누나 찬영이 잘 자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주무시러 가시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순간 이걸 엔드를 끄셔야 해요. 찬영씨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들 한 명씩 다 불러달라고 해주시는데 잘 자라고. 지금 제가 다 잘 자라고 하면 다 끄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범이 잘 자. 여기 뒤에 샴페인이 있어요. 이거 누구 돌려주시는 거지? 샴페인. 아 이거 티파니앤코에서 돌려주셨다. 샴페인. 샴페인. 너무 좋아했나? 샴페인을 든 순간 뭔가 빌수가 올라간 거기도 하고. 꽃 안에 샴페인 들어있는 건 저는 처음 봐요. 샴페인에 김치 먹은 거 본 적 있냐고요?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좀 아니에요. 그냥 김치는 맥주랑 먹는 걸로. 김치는 뭐에다가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고구마에 김치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요? 저 오늘 좀 길게 해봤는데 라이브를. 그냥 후딱후딱 하고 도망가니까. 오늘 좀 빨리 해봤.. 아니 빨리가 아니라 길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은 어떤 방법만 좀 해볼까요? 맥주에 김치. 맥치라고요? 맥치. 맥치 귀엽다. 맥치. 아무튼 저도 이제 최소하고 자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일찍 주무셔야 할 알찬 하루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빨리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어떠세요? 뭐가 많아졌어요. 여기 봐봐. 나영아 잘 자. 또 누구였어. 어? 놓쳤다, 놓쳤다 그럼 나영 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겠죠? 지금 이제 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 뭐시냐? 아 네 내일 설이니까 어여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 행복한 서울날 보내세요 정말 정말 따뜻한 하루인 것 같아요, 설은 그래서 우리 모두 즐거운 따뜻하고 안전한 설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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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어? 언젠가 라디오 DJ 하면 멋있을 것 같다고요? 제가 그러면 말을 좀 또박또박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지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윤호야 잘자, 수은야 잘자 이렇게 반말해도 되는 건가? 다 저보다 어린 거겠죠? 아무튼 네, 여러분 너무 진짜 진짜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막 꽃도 너무 많이 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서울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스물다섯 살 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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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for congratulating my birthday 여러분들은 오늘의 생일을 보내십니다 오늘의 생일을 찾아보고 오늘의 생일을 찾아보고 오늘의 생일을 찾아보고 여러분이 모든 분들에게 놀랍게 되길 바랄까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의 소울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소울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울에 만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길고 긴 브이라이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트 만들어주신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생해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모든 것들은 사실 못 넣었어요 더 있는데 최대한 많이 이렇게 껴 넣어줬고요 이거 리사가 저한테 선물해준 이 판 같은 거 예전에 안 쓴다고 저한테 쳤는데요 네 그렇고요 이 조명 우와 짠이야 지금 포토타임인 것 같아 지금 뭔가 포토타임 같아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자체 필터 아니에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좀 재밌어 오케이 허리 아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나잇 잘게요 여러분 자 이제 갑니다 인사를 길게 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움이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축하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갑니다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저 지금 파란색이 됐어요 한번 꽃 구경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진짜 큰 꽃도 왔고요 이렇게 이런 꽃도 있고요 엄청 커요 이렇게 이런 꽃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 안 나왔더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 저쪽에 이제 꽃들이 다 있는데 저 다 보고 어 너무너무 엄마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 저희가 꽃병에다가 넣고 다 싱싱하게 잘 사르라고 해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도 있고요 이것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조명 너무 좋으니까 여기 와서 엔딩을 한번 상식해 볼까봐요 눈에 엔딩만 몇 번 하는 건이에요 알겠어요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할 말이 없으니까 엔딩을 하는데 이제 뭐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였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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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